짬뽕 너구리 Where are you going, 너구리? 그럼 제약부가 한 3초, 4초 날려버리면 되죠 짬뽕야, 어디 가라?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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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가 있어서 골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그게 수술적으로 잘 교정이 되지 않고 잘못 어긋난 체로 붙어서 관절염이 엄청 심해진 것 같아요. 생존이라는 친구고요. 이 친구가 올무에 걸려서 한쪽 다리가 없는 아이거든요, 박다리가. 절단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아이고 아직 사람들이나 이런 걸 거부를 많이 해서 오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. 오기 전에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지금 병원에서 약간 백매장이나 이런 게 지금 눈이 좀 하얗게 보이긴 하거든요. 네. 여기 있는 게... 제목. 일단은... 여기 눈고기랑... 자린거니아이고... 이 친구가 하얀이고 이 친구가... 여기 저기 있어. 위에 저거고 필요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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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. 야, 이거... 이 친구야, 이거. 아, 야, 야.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너, 야. 아, 야. 반가워, 가연. 반가워. 다름이 형, 반가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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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 봐야 될 것 같고. 정상 수치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. 네. 오오오오오. 짬짬이? 잘 하고 왔어. 지금 더 더. 다 뺐어.. 음, 다 뺐네. ㅋㅋㅋ 오늘은 짬뽕에 가는게 낫더라 이리와, 저리로 가 짬뽕야, 어디 갔다 갔어? 짬뽕 병원 갔다 갔어 짬뽕 케이지가 뭐가 케이지? 어우 빠졌다 사랑해, 일로와 잘 안들려 다 왔어 이처럼 이처럼 완전 척이 오잖아요 아이고, 이뻐 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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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칭한 dua 아이고 꾸준꾸준 넌 럭치 된거야 Losry Vo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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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겠다. 무서워. 안 무서워. 머리 맞추는지 계속 올라가. 이거 만들려고 그러는데? 눈이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야, 지금? 이 새끼가 입만 벌리면 안 먹고 싶어요. 우리 아직 별로 안 먹고 싶어요. 이 새끼 입만 벌리면 망고야. 망고야. 공주야, 들어가. 비 오는데. 여기 가자. 여기 들어가. 여기 들어가. 여기 들어가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나한테 지금 입질 않은 거 보면 괜찮을 거 같아. 응. 괜찮아요. 똥 조금만 가려주면 될 것 같아. 네. 반가워. 형님 이거 뭐 풀어줘. 그치. 생존이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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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너무 좋음 물론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음 아니요 나는 다 먹지 않는다 아저씨 아저씨 저의 방문을 찾아와서 이게 되게 잘 안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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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에이!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